다빈아 왜? 너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 뭐 받고 싶어? 글쎄 내가 널 위해 특별히 준비한 선물이 있어 정말? 뭔데? 잠깐만 나야 자 음악캠프가 전하는 두 번째 캐롤입니다 이분이요 오늘의 마지막으로 잠시 쉬식기간을 갖는다고 하는데요 박정현씨의 무대입니다 The First Noel 저 들밖에 한밤중에 양 틈에 자던 목자들 전사들이 전하여준 주 마신 소식 들었네 노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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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노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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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노엘, 노엘, 노엘 이스라엘, 네 못돼 I'd say was to certain poor shepherds In fields they live In fields well I In fields well I 선선이 변한 저기 저 하늘엔 그날처럼 빛나는 별들 내게 말해주네 영원을 넘어 성스러운 주님 오신 날은 노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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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노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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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라엘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노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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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라엘 노엘 이스라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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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라엘